야 100만! 한 판 더 하게? 아니 GS25 호빵 먹게! 야 100만! 커피 마시게? 아니 GS25 호빵 먹게! 아씨 너도 호빵 사먹으려고 하지? 아니? 낮잠깨기! GS25에서 페이코로 결제시 호빵 전 상품 단돈 100원! 호빵 5개 먹고 응모하면 해걸음 낮잠 100의 선착순 증정! 페이코로 따뜻하고 든든한 10월 되세요!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GS25